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빼오 이다인과 486 스토커 빼오 이다인에게 어느 날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. 486이란 번호의 파이팅 메시지였다. 올해의 여우주 현상은 이다인 486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의 이다인은 한 명의 팬이라도 항상 자신의 뒤에서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힘이 되었다. 주변인들에게 486의 뜻을 물어보니 사랑한다는 뜻이란 걸 알게 되어 그 팬이 정말 고마워졌다. 그런데 초심의 팬심은 어디로 가고 이상한 쪽으로 변질되어 갔다. 빨간 드레스를 입고 출근한 이다인의 핸드폰으로 날아온 문자 한 통 빨간 드레스가 잘 어울려요. 486 두려워진 이다인은 밤의 매니저를 따라 조심히 발걸음을 옮겼다. 그때 한 번 더 울리는 핸드폰 지금 들어오네. 그런데 옆에 그 남자는 누구야? 486 이다인은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아 재빨리 집으로 달려들어갔다. 다음날 이다인은 스토킹 때문에 전화번호를 변경했다. 마음을 놓고 있는 그때 또 한 번 핸드폰이 울렸다. 핸드폰 번호 바꾼 거 축하해. 486 이다인은 말 못할 충격과 공포에 일찍 집으로 들어왔고 그 순간만큼은 마음을 품 놓으며 생각했다. 집이라는 쉴 곳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다인은 피로를 풀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그 순간 한 번 더 핸드폰이 울렸다. 다름 아닌 486의 메시지였다. 그 메시지는 영상 메시지였고 열어보기가 두려웠다. 하지만 실체가 궁금한 이다인은 콘을 열고 동영상을 재생했다. 피에로 가면을 쓴 남자가 뱅글뱅글 돌며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은 것 이다인은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았다. 그곳은 바로 이다인의 집 베란다였기 때문이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